철근 누락 아파트마저 누락한 LH가 마침내 임원 전원 사직서까지 내걸었죠. 그런데 이번엔 철근 누락 아파트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들과 3년간 2천억 원대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공모를 거쳤다지만 공모 과정 역시 로비가 빈번한 게 현실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A사는 이곳을 포함해 지난 3년간 수의 계약으로 LH에서 269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 6건을 따냈습니다. A사는 LH는 물론 SH와 서울시 조달청 출신 전관까지 있는 곳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 18곳과 2020년 6월부터 3년간 수의 계약으로만 77건, 2,33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장 많이 가져간 곳은 LH 출신이 만든 B사로 3기 신도시 아파트 설계 등 11건을 343억 원에 보강철근 전체를 빠뜨린 양주 회천 아파트 설계 C사도 7건 217억 원 규모의 계약을 가져갔습니다. LH는 아파트 설계나 설계비 1억 원 초과 건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모를 거쳐야 하는 공모형 수의 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지적처럼 공모 심사에 LH 출신 전관들이 로비에 나서는 등 투명성 담보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철근 누락 사태에 책임을 물어 임원진 사퇴까지 결정한 LH는 발주 평가와 심사에서 아예 손을 떼고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설계를 준다든지 감리를 줘요. 그 과정에서 일을 따려고 보니까 업체들은 또 치열하게 정탄제를 할 것이고 또 노비를 할 거거든요. 결국 전관 문제는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도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박규정입니다. 연합뉴스